네, 여러분들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요, 버스가 한 대 있어요. 버스, 우리나라 말로 버스, 이거 영어 발음을 그대로 외래어로 사용한 거죠. 자, 우리 중국에서도요, 외래어 사용합니다. 뭐라 할까요? 네, 빠시라고 합니다. 빠시라고 합니다. 빠시라고 할게요. 네, 발음이 버스랑 매우 비슷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버스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빠스, 오랑 아의 차이가 있죠. 근데 제가 여기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자, 우리 중국에서는요, 영국식 영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오 발음을 아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아시죠? 그러나, I'm so sorry, but I love you. 네, but이라고 읽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요, 얘도 아로 발음해요. 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중국에서 이제 영국식 영어를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아로 발음하는 시절, 친구들이랑 이제 노래방에 왔어요. I'm so sorry, but I love you. 이러니까 친구들이 너 발음이 왜 그래? 하고 웃더라고요. 네, 저 혼자 재미나요? 네, 여러분들 제가 잠깐 재밌는 조크 좀 했고요. 자, 여러분들 빠스 본론으로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자, 빠스. 네, 그렇죠. 이제 확실하게 머릿속에 기억이 되셨죠? 네, 그러면 넘어가서 여러분들, 지금 이분들이 뭐 하고 계시나요? 놀고 있어요? 놀다 와? 그거 말고요. 웃고 있어요? 쉬어. 그거 말고 지금 이분들은 앉아 있어요. 이렇게. 앉아 있죠. 네, 제가 앉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앉다. 앉다. 자, 중국어로 쭈어라고 해줍니다. 자, 앉다. 쭈어. 그런데 여러분들 쭈어가요. 우리 보통 버스에 앉다 이러죠. 그걸 보통 버스에 타다 라는 뜻으로도 쓰기도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쭈어가 이제 버스 앞에 있으면 버스에 앉다 대신에 버스에 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편하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쭈어. 그렇죠. 잘하셨어요. 외우시고 넘어갈게요. 그럼 여러분들 쭈어마. 어, 앉니? 앉았니? 라는 뜻도 되지만. 자, 여기에 만약에 버스가 들어온다 하시면은요. 타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쭈어 빠시마 하시면은요. 버스 다니? 라는 뜻이겠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쭈어 빠시마. 네,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자, 쭈어 빠시마.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네 라고 대답을 해볼게요. 자, 네. 우리 그렇다라고 긍정을 표현하는 의미의 단어가 있어요. 바로 쭈어 대답할 때 네 라는 뜻이에요. 요거 대신에 예를 들어 상대방이 하는 말이 맞아요. 맞니? 하고 물어볼 때 네, 맞아요 할 때는요. 이거 대신에 또어이라고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또어이, 또어이, 시 둘 다 돼요. 자, 이럴 때 오늘 새로 배운 표현, 시 를 여러분들은 외워주세요. 그래서, 어, 시, 시, 네. 우리 보통 버스 타니? 버스 타니? 네 하면 되지? 맞아요. 이렇게 보통 안 하잖아요. 뭐 해도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자, 이럴 때는 교통 안내 할 때는 자, 또어이 보다는 시가 조금 더 맞는 표현이다. 더 어울리는 표현이다. 정도만 구분해 주시고 가면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 분께서 지금 어디에 앉아있어요? 버스 정류장에 주어, 앉아계시죠. 네, 버스 정류장. 그럼 여러분들 우리 버스라는 단어는 아까 배웠어요. 바시, 그렇죠. 자, 바시. 뒤에 이제 정류장 역이라는 단어만 외우시면 되겠죠. 네, 버스 역, 버스 정류장. 자, 바로 쟌, 빨간 글씨 보이시죠? 네, 쟌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 바시, 쟌, 버스, 역,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줄이 말로 뻐정 이러자, 뻐정. 뻐정해서 만나자, 뭐 이러잖아요. 네, 뭐 맥도날드 맥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뻐정, 자, 바시, 쟌, 자, 얘는요, 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아마 강의에 나오시겠지만 우리 지하철역도 뒤에 얘가 붙어요. 띠, 띠, 자, 그래서 그냥 정류장, 모든 대중교통의 모든 역은 버스 정류장 말고 그냥 정류장이랑 통칭하기도 하잖아요. 걔를 나중에 나오는데 초, 쟌, 이라고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빠시, 쟌 외우시고 넘어가시면 성공하신 거예요. 자, 빠시, 쟌. 외우셨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빠시, 쟌, 중요한 단어예요. 자, 그럼 넘어가서 빠시, 쟌, 나, 여러분들 이 표현 볼까요? 자, 버스 정류장, 나, 자, 나, 얘는 어느 라는 뜻이죠. 거기에 얼화음이 붙으면은요, 어디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얘는 어디. 그럼 여러분들, 버스 정류장 어디? 뭔가 완전한 문장이 아니죠. 근데 뭔가 물음표가 있는 거 보니까 물어보고 싶나 봐요. 버스 정류장 어디에 있어? 하고 완전한 문장을 하려면 에 있어? 라는 표현이 있어 합니다. 자, 버스 정류장 어디에 있어? 라고 지금 여기서 부족한 말은 에 있다? 라는 표현이죠. 뭐뭐에 있어? 라는 표현. 우리 중국어로 오늘 배울 거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집중하시고. 자, 뭐뭐에 있어? 중국어로 바로 쟈이라고 해줍니다. 쟈. 뭐뭐에 있어? 쟈. 그래서 한번 예를 넣어서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고요. 쟈을 조금 더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버스 정류장 어디 있어요? 하는 표현이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쟈을 넣어서 우리 이 문장을 중국어로 만들어 볼 건데요. 나는 집에 있어. 나. 주어가 항상 앞에 오셔야겠죠. 자, 주어. 나가 앞에 왔습니다. 자, 워. 앞에 오고요. 자, 워에 있다. 먼저 오셔서 쟈 들어오고 뒤에 집은 뭐예요? 지아라고 하죠. 그래서 워 쟈 지아라고 하시면은 나는 집에 있어. 에 있다. 라는 표현이 되었고요. 자, 두 번째. 너 어디에 있어? 자, 어디 있다. 라는 표현은 우리 앞서서 배웠어요. 쟈에 날. 그 앞에 너만 붙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니 쟈에 날. 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니 쟈에 날. 같이 읽고 넘어갈게요. 워 쟈 지아. 니 쟈에 날.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쟈에 관한 표현을 같이 연습을 해보았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2강째인데 여러분들 자, 어디에서 타요? 또 어려운 내용 하나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지혜롭게 하실 수 있어요. ector. 물под absolute. 네,